앞광대 보형물 수술을 위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가능한가요?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할 수는 있는데요. 저는 앞광대 보형물 수술을 하는데 눈밑이 불룩하다 그러면 앞광대 수술하면서 눈밑 지방을 재배치 하자고 해요.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앞광대 수술할 때 여기까지 다 방리하거든요. 그래서 입 안으로 여기까지 방리해서 입 안으로 지방 재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앞광대 수술하면서 지방 재배치를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눈 밑으로 안 쬐고 입 안으로. 근데 그래서 최근에는 앞광대 수술할 때는 대부분 눈이 불룩하신 분들이 많아요. 눈 밑 지방이 그러면 눈 밑 지방 재배치를 입 안으로 같이 해버려요. 그럼 환자분 회복도 되게 빠르고요. 멍도 없고 되게 좋아요 오히려. 그래서 저는 같이 하시라고 권해요. 넣어보고 그때도 눈 밑 지가 개선이 안되면 한 번 더 눈 밑 지방을 하고 싶어요.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눈 밑 지방이 조금 많다면 앞광대 하면서 같이 하기를 오히려 권해요. 그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. 댄스committal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